두산 웨이 어워즈 두산 웨이에 기반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구성원들 중 세 가지 심사 기준을 통해 대상 후보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례는 근원적 경쟁력, 선진화, 과학화, 핵심 가치 세 가지 부문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부터 가치 있는 시도를 격려하기 위한 레슨스 런드 부문도 신설하였습니다 전사적으로 30개가 넘는 사례가 추천되었으며 그 중 우수한 6개 사례를 선정하였고 오늘 발표되는 이 6개 사례를 들으신 뒤 현장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산 웨이 어워즈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투표 방법은 사례 발표가 끝난 후 자리에 있는 실시간 투표기를 통해 1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누르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동료들에게 박수와 함께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